이 작품은 르네상스 이후 서양회화의 전통인 원근법과 명언법 등을 벗어난 입체주의 영향을 받아 손을 활용한 기약적 형상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개성적인 작품이다 오늘은 홍중이를 그려볼거에요 진짜요? 홍중이의 특징이 뭔가요? 리더죠 안대를 써주세요 안돼요? 이 정도쯤이라 뒤에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귀를 그려주세요 오른쪽 귀를 그려주세요 오른쪽 귀를 그려주세요 우리 홍중이의 귀 어떻게 놓치지? 문이요? 문이요? 어떻게 해? 우리 홍중이 형은 어떻게 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량한 그 눈이 되죠 누가 봐도 리더의 눈 안쪽 귀를 그려주세요 ? 진짜 한 유회됐습니까? 어디까지 그랬더라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브랜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요? 여기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모이요? 되게 디테일하시다 아 머리카락이요? 홍중이 형 보고 있는데 홍중이 형 미안해요 홍중이 형 아직 눈으로 안했구나 아직 눈으로 안했어 그래도 마무리가 확실하게 이상카소 저 그린거 맞죠? 저 그린거 맞죠? 이걸 보너스